여러분 저 허경영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성공하니까 내 눈을 바라봐 좋은 세상 올 거야 라인아 아MI 올 거야zen 생 함께 날 ago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와 왔어요 자기 마 loose attack 부 아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허총재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나는 무슨 상담도 배라별 상담을 다 해요 남북전쟁 날 것 같아서 집 팔아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죽겠다는 사람부터 하루에 자살 하려고 하는 사람이 200명 정도 돼 그 다음에 아니 이혼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허총재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대 내가 그런 걸 잘 아니까 그래서 왜 그런지 이야기 해보시오 내가 참 되게 전화 많이 받아요 장인은 돌아가셨는데 장모가 있대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대 그런데 이 집에 자기 아내가 장모를 모시고 살자고 하는 거죠 장모 그런데 아들은 또 아버지 어머니가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해 가지고 집으로 왔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장모 아버지 어머니 세 명이 한집에 있는 거예요 한집에 그러니까 이 마누라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이걸 이 아버지만 없어도 어머니하고 장모가 있으면 또 괜찮은데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살려니까 이 남편 하고 아내가 맨날 부부싸움을 하는 모양이라 그래서 총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장모님이 지금 요양병원에 있대요 요양병원 요양병원에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병원에 있다가 집으로 왔으니 이 장모님도 이제 모시고 와야 될 모양이라 그러니까 집안에 막 싸움이 붙는데 이 돈이 장난이 아니래요 돈이 이 세 분을 두 자녀가 거기도 딸 하나뿐이고 여기도 아들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이걸 두 세 사람을 모시고 있는 거지 갖다 했으면 네 명을 모시고 있을 뻔해서 둘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국민 배당금 아니면 해답이 있어 없어요 해답이 없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옆 후보가 싸울까 안 싸울까 450만원 나온다면 안 싸워요 안 싸우는데 월급은 자기가 직장도 불안하대요 그런데 자기가 직장에서 놀아버리면 어머니 아버지 장모는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압박이 무진장호인데 자기는 죽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 호청자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해결책을 딱 해줬죠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가치있게 착하다는 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졌어 아름답게 살 수가 없어 그냥 엄마 아빠에 국민 배당금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따로 살게 해도 돼 장모님 150 나오니까 큰소리 치고 아내 집에 와서 살아도 돼 아무 눈치가 안 보여요 이런 문제를 우리나라가 이 사람들이 지금 잘 해결했나요 초고속으로 저출상 고령화를 내다보지 못했던 자들이야 맞죠 그 다음에 위상 아버지 어머니의 위상이 엉망이야 위상의 상태에서 뭐요 remedies 음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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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